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수같은 동생 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에 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형이 어릴 때부터 싸움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길로 나갔어요 나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나이트클럽을 운영을 했어요 나이트클럽을 운영을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도 결국은 싸움을 좋아해서 동생도 그 길을 갔는데 형만큼 그렇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 보고 너 어디 가서 엄마인 짓 하지 말고 내 밑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 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나이트클럽이라는 게 바지사장이 항상 필요로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도행위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단속에 걸려 가지고 콩밥을 먹을 수 있어요 교도소 갈 수 있으니까 바지사장이 필요하고 바지사장이 이제 구속이 돼 가지고 교도소 가면 그 식솔들 생계를 이제 유지를 해 줍니다 뒤를 봐 주는 거죠 그 조건 하에서 이제 바지사장을 이제 하는데 내 동생이 그래도 믿을 만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생아 동생아 네가 이제 바지사장을 좀 해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동생은 형을 위해서 한 10년을 그렇게 일을 했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구속이 돼서 교도소 갔다 오기도 했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형이 이제 잘 돼 가지고 나이트클럽을 또 이렇게 또 어디에다가 새로운 데다가 이렇게 딱 또 짓는단 말입니다 동생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진짜 일만 하고 형은 저렇게 잘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기심이 안 들겠냐 이거죠 그래서 형한테 갔어요 형 나도 이제 좀 챙겨주소 라고 하면서 형이 오한이 벙벙해 가지고 야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뿌린 나버린 거죠 아니 내가 형 밑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고 하면서 해줬고 그리고 내가 구속도 당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나 형하고 이제 보상 좀 해주라 그러니까 형이 나가 나가 인마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퇴직금하고 나 여기 구속 당해 가지고 교도소 갔다 온 거 위로금 쪽으로 얼마 달라 하니까 참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자식 야 국물 하나도 없어 인마 나가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화를 욱 하고 화를 낼 법도 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욱 하잖아요 성질 나쁘면 성질 뭐 하고 그러면 막 욱 하고 욱 하고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동생이 욱 안 한다 이거 성질 안 내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걸 하면서 나간단 말입니다 네가 뭐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가 네가 할 거 해봐 그랬더니 아 이 동생이 딱 요구함과 동시에 딱 몇 달 만에 뭐를 하냐면 검찰에다가 딱 고발을 해요 탈세 혐의로 고발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8월 달에 고발을 했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도 조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검찰에다 고발을 하더라도 일단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한 그거는 국세청이 고발을 해줘야만이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진다 국세청 고발이 없이 막바로 하려면은 특가법에 의해서 일정 금액이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되야만은 되거든요 포탈 금액이라는 게 그래서 검찰 고발을 했는데 저 같으면은 세무서 고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엄찰 고발을 해라 아니면 액수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도 이제 구별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검찰 고발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공무원을 항상 관리하는 게 일이잖아요 사업에 전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 효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봐라 하면서 세무서 고발을 12월 달에 합니다 12월 달에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탈세 제보를 하면은 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동생 입장에서는 뭔가가 빚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출을 하니까 그 다음 해에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니까 이게 그냥 아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는 사람이 있지만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야 세무조사하는 걸 어떻게 봐주냐 그러니까 빨리빨리 어떻게 너희들끼리 잘 해결해 봐라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를 해 주지 라는 식이 된거죠 그래서 좋다 형이 얼른 동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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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내가 너 기분 상하게 한 거는 미안하다 야 그래도 다 이하고 나오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동생이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 어디에 어디에 있는 거 토지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입냐 그리고 어디에 있는 주택 그 세 개 좀 주소 그러니까 형이 이제 뿔이 이렇게 났지만은 어쩔 수 있습니까 일단 무마를 해야 되잖아요 세금으로 더 많이 두드려 맞는 것보다 그래서 알았다 알았다 해가지고 부동산 1, 2, 3을 주는 걸로 합의를 본 거예요 대신 너는 나는 줄 테니까 너는 검찰에 있는 거 고발 취하해라 취하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 세무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탈세 제보한 거 전부 다 허이고 뻥이었다 가짜였다 라고 말을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판결문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는데 끝났는데 이제 이게 2월달에 2월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동생이 신불자예요 신불자니까 자기 앞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아내한테 그러니까 이제 형한테 입장에서는 그 형 입장에서는 재수한테 이쪽에다 해주라 나한테 하지 말고 이쪽에다가 부동산을 형이 형이 이쪽에다가 매매 이전하는 걸로 해주라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딱 끝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막상 아내의 앞으로 이렇게 다 이거는 이제 명의신탁 한 거죠 명의신탁 명의신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더 받아낼 수 있는데 아내랑 같이 해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받아낼 수 있는데 너무 적게 받은 것 같아 막 이렇게 되니까 한 달 뒤에 3월달에 다시 동생이 형한테 찾아와가지고 형 내가 보니까 내가 형한테 속은 것 같아 야 또 뭐를 속았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막상 보니까 이거 별로 별 가치가 없대 그러니까 조금 더 주소 라고 하니까 이제 형이 이제 이렇게 난 거야 개 XX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죠 가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또 그래 알았어 하면서 또 후회하게 될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절을 당했는데 거절 당하면서 이제는 어디다 해버리냐면 감사원에다가 탈세 제보를 해버려 이게 뭔가 야루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감사원에다 제보를 해버린 거예요 제보를 하니까 이제 이게 뭔가 감사원에서 뭔가가 이제 야 너희들 뭐가 잘못했냐 그렇게 되니까 4억 5천만 원을 추징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결국은 세무서에서도 아 그러니까 형은 이제 화가 날대로 났죠 자식들 하면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형이 그 다음에는 12월 달에 이거 내가 준 거 이거 다 내놔 해가지고 소유권 2년 넘게 한 거 말소 청구 소송을 해요 말소 청구 소송 달라 하니까 당연히 안 주니까 당연히 소송 해야죠 소송을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2년 동안에 지루한 싸움을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그 하는 와는 과정의 소송하는 과정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저런 소리가 동생이 형의 약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오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옆에 사람들이 좋게 취하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좋다 다 드러내봐야 본인만 손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어떻게 취하하는 식으로 끝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럼 어쩔 수 있느냐 해가지고 2년의 지루한 과정에서 형이 눈물을 머금고 소를 취하를 해요 소를 취하하고 동생은 동생도로 약아가지고 이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이 들어오니까 내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아내하고 이혼을 해요 호적상으로만 이혼을 해요 호적상으로만 이혼을 해가지고 내 재산 잘 지키고 있어 나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 딱 지키고 있어라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머리를 쓰지 않으면 지킬 수도 없고 벌 수도 없다 이거죠 어떤 치를 떨리는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돈 버는 게 별거 아니야 돈 받을 거 있는 거는 확실하게 받고 돈 줄 거 있으면 안 주면 돼 그리고 주더라도 아주 뒤늦게 주면 돼 끝까지 버티다가 주면 돼 그게 돈 버는 비결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업에 돈 버는 비결이 딱 그걸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줄 거는 안 주고 받을 거는 확실히 받는다 그거 외에는 없다 이거입니다 돈 버는 비결이 그리고 주더라도 확실히 느껴주고 그러니까 다 치 떨리게 치 떨리게 해야만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런데 소를 형이 소치화하는 조건이 뭐냐면 부동산을 4, 5, 6을 더 주는 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 하나 떨려다가 혹을 더 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1, 2, 3을 이미 진작에 줬고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4, 5, 6을 주는데 이게 전부 다 다 제수 명의로 준 거다 이거죠 제수한테 판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명의 신청을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부동산이 4, 5, 6, 1, 2, 3이 다 있으니까 아내가 이제 땀만 먹어버린 거예요 땀만 먹어가지고 씩 굽고 이거를 파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파탄이 동생하고 동생하고 아내 사이가 딱 이게 2, 4, 5, 6이 온 시점이 9월인데 이 9월에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탄이 혼인의 파탄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동생은 내 재산을 1, 2, 3, 4, 5, 6을 취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전을 해요 이전을 하는 방법은 결국 명인신탁 해지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입니다 명인신탁 해지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일단 아내에서 소유권이 동생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해요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명인신탁 해지에 의한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명인신탁 이런 것도 뭐 금방 내가 해지했다 해가지고 등기가 되어지나요 그러니까 법원에 확인을 받아야 되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안에는 양도세 자료가 과세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도세를 신고를 안 해 그러면 양도세 왜 신고 안 했냐 그러니까 아 이게 동생이 나한테 명인신탁 한 거 자기가 가지고 간 거다 자기 거 자기가 가지고 가는데 왜 나한테 양도세 때리냐 무슨 세금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해라 라고 이렇게 볼면서를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부동산 명인신탁 해서 그러면 이제 구청에다가 자료를 넘기죠 그러면 이 동생은 과징금으로 최대 30%까지 나옵니다 공식가격에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아내가 이렇게 넘어가니 그 시점에서 공식가격 30% 그러면 만일 이게 3억짜리였다 그러면 9천만 원 나오고 10억짜리였다 하면 3억 나오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나온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5년 이내에 들어있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죠 동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동생은 동생도로 이제 또 우여격절을 겪게 되는 거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돈을 쉽게 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과 동생은 이 핏줄 관계를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지를 해버렸어요 두 번 다시 만나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수 같은 저 동생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 원수 같은 놈 때문에 내가 고생 바가지로 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게 딱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4년이 딱 지났습니다 4년 후가 지났습니다 4년 후가 지났는데 아니 형한테 세무서에서 구호지서가 나온 거예요 구호지서가 세무서에서 형한테 구호지서가 나온 거예요 아니 무슨 구호지서냐 그러니까 증여세 연대납부 구호지서다 이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4년 후에 돼가지고 이 재수 아내 형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이혼한 아내가 되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증여세 세무조사가 나가요 세무조사 증여세 당신이 우리한테 세금 낸 것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해서 부동산 1, 2, 3, 4, 5, 6을 가지고 있었느냐 당신이 증여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증여해서 세무조사 나가니까 아내는 아니 내가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이게 내가 증여 받은 게 아니고 내 전 남편이 형 협박해가지고 받은 거다 내가 무슨 증여를 받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는 모르겠다 그거는 너희들 이야기고 일단 증여서 내놔 하면서 증여서를 1억 얼마를 이제 고지를 한 거죠 근데 아내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돈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체납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재산을 어디다 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상에 나타나는 재산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징수도 못 해요 그러니까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수중자가 이쪽에 이제 수중자가 체납을 하면 증여자한테 연대납부 연대납부를 하라고 연대납부 지정 통지를 하고 증여서를 납부하라고 고지를 해요 형한테 증여자한테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환장한 거죠 부동산 1,2,3,4,5,6까지 뺏긴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니 무슨 증여세까지 자기 나한테 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만 말하면 막 징글징글한 거예요 이게 뭐 하나라도 더 뺏어가려고 국가가 이런다 볼면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썽질 난다 나 이거 억울해서 도저히 내 이 세금 못 낸다 해가지고 불복을 합니다 불복을 해요 나 이게 억울하다 불복을 하니까 뭐 여기 행정심판까지 심판까지 갔는데 여기서는 기각을 해요 근데 소송 딱 1심 가니까 내가 이게 이긴 거예요 승소한 거예요 국패를 하고 그리고 2심 가니까 이거 승소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딱 끝났다 이거죠 아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과설을 해가지고 사람 성질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이거를 심판에서는 모르고 그렇게 기각을 하냐 이 사람들 맨날 기각하기 바쁜 사람들이다 이거요 제대로 구제 기능이 있냐 아니 이게 왜냐하면 법리로 했다 이거 수중자가 수중자가 이게 그러니까 재수가 아니고 재수가 아니고 동생이다 이거예요 동생 그러면 이 재수를 수중자로 해가지고 이 증여자 증여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지었는데 아니 수중자가 틀려버리니까 동생인데도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수중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수중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여자도 없는 거죠 수중자가 없는데 지금 증여자가 뭐가 있겠어요 형이 될 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다 이렇게 형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거죠 눌러라 했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씩 웃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 판결이 그렇게 났어? 오케이 그러면 동생한테 다시 과세할게 이 사람이 수중자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재수 기간 내에 있었으니까 일단은 동생한테 증여서 과세 기간이 뭐입니까 증여서 과세 기간이 제수 기간이 15년이에요 15년 15년 내에 있는 거는 그래 내가 재수한테 그럼 이거는 과세 처분 취소하고 동생한테 다시 증여서 과세 처분을 한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안 내면 당신이 또 내놔야 돼 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변호사는 무조건 이겼다고 성공보수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렇게도 뺏기고 저렇게도 뺏기고 동생한테도 뺏기고 누구한테도 뺏기고 공무원한테 시달리고 또 이거는 뭡니까 변호사들한테 또 이건 뭔가가 제대로 된 용역 서비스를 못 받고 다시 과세한다는 걸 뻔히 아는데 저 같은 분은 오면 이거는 다시 과세해 버리면 끝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입 다물고 항구하고 성소했다고 해가지고 성공보수 받아 버리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칼 들고 달라드려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나이트클럽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주먹 써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나마 성공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면요 젊은 날 이렇게 회칼 들고 다녀도 돈을 벌면 순한 양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이제 욱 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보입시오 재산이 하나하나씩 다 날라가 버리는 거에요 옆에서 다 뜯어가 버리고 뜯어갈 사람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게 되면은 항상 전문가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고 사회비가 있어요 뭐뭇 하는 사람이 있고 뭐뭇 하는 척 하는 사람이 있고 원조가 있고 거기다 숟가락 얹는 사람이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흉내는 낼 수는 있어도 그거를 원조하고 전문가는요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사방에서 이렇게 물어봐도 저렇게 물어봐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데 숟가락 얹는 사람이라든지 사회비들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조금만 조금만 변경해가지고 물어봐 버리면은 그때그때마다 다 말이 틀려져 버린다 라는 겁니다 누가 원조인지 전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 그게 내 재산을 지키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